자, 그러면요.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네, 또 이말이 처음 보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오늘 시장은 좀, 시작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흘러갔습니까? 좀 아쉬운 하루였긴 하죠. 사실 물론 금요일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하루 정도 선행했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게 끝나서 오늘 사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급반동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가 계속 유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오전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단기 반등에 따른 경계 매물이 일부 출혁이 된 것 같고요.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전장에 개인만 나홀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업종별로 오전장으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복이나 은행, 음식료 등 소프트한 소비재에 대한 상승세가 이루어졌는데 5G 관련된 중감료 문제 이슈에 따라서 통신주도 약세를 보였고 운수장미나 운수창고, 전기가스업 등 경기 민감주가 다소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굉장히 불을 뿜었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된 테마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인도의 밀수출 금지 소식에 따라서 사료, 비료, 곡물 이런 육계 이런까지 수산까지도요.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LNF 등의 호실적 발표 때문에 2차전지 전액 관련주가 괜찮았고 일부 엔터주라든지 바이오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아침 일찍 나온 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혈액암 수술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영향 때문에 일부 방산주들이 아침부터 조금 일부 조종세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상하이 쪽에 16일부터 오늘부터죠. 봉쇄를 완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50일 만에 봉쇄 완화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쪽에 백화점이나 수포나 마트, 편의점, 약국, 미용실, 일부 업종들의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하이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73명. 그러니까 4월에 2만 명에 달했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3월 10일 이후로 최저치까지 기록됐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 중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 관련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언급되면서 금융시장과 경기를 안정화시키겠다 공언했고요. 여기에 따라 이번 주죠. 5월 20일 예정돼 있는 LPR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높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봉쇄 때문에 경기 지표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지표가 안 좋을수록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미는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무게 쪽은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발표를 사실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봉쇄 여파 때문에 오늘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쇼크였습니다. 4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로 쇼크가 나왔고요. 전달 마이너스 3.5%는 물론 예상치 마이너스 6.1%를 크게 밑도는 수치였고요. 중국의 산업생산 4월에 관련해서도 지난달에 아마 전년비 5% 정도 플러스가 났는데 그리고 예상치도 전년비 0.5% 플러스로 예상을 했지만 전년대비 마이너스 2.9% 감소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이 쇼크 지수 때문에 이 경제 발표 직후 이후에 호주 달러,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했고요. 위아나 같은 경우도 달러 대비 약세 전환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시간에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였고 이건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도 미국 쪽에서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1%가량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국내 시장도 약간 코스피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다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5,500억 정도 오전상의 순매도가 계속 확대됐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금융투자도 프로그램 현물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강화됐고요. 그런데 상하이 방역당국이 발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6월 1일부터 중순까지 3단계에 걸쳐서 완전 정상생활 그리고 생산활동 복귀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하이가 오늘부터 택시나 자가용 기차 등 운송수단의 정상운영을 또 실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지표라든지 생산지표 이런 것들이 워낙 쇼크에 의해서 봉쇄했다는 쇼크 지표였기 때문에 봉쇄 완화가 된다는 점에서는 시장은 다소 긍정적인 시그너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낙폭이 또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12시 30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현물 순매도를 느리지 않고 시장은 다소 반등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플러스 전환을 잠깐 보였고 코스닥은 LNF나 에코프로BM 등 2차전지 관련주의 강사 속에 HLB가 연일 상승을 하면서 포로비스와 카카오게임즈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 JYP나 YG엔터 등 엔터주도 강세를 보였고 거기다가 기관 같은 경우에 오후 들면서 선물을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2시 30분경에는 코스피가 잠깐 플러스 전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시 30분경에 그 시간에 정부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남북방역협력실무회의를 제안했으나 북측이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진다는 것 때문에 아마 북한 쪽에 조금 지원의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어떤 반응이 나왔죠. 여기에 따라서 일부 오전에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이 긴 윗고리를 달고 조금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확실한 매수 주체가 좀 부재했고요. 그래서 추세보다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아침부터 끝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으로 거의 끝을 낸 그런 하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아침부터 그쪽이 강했고 결국 이제 시장 마감까지도 하여튼 그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것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마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혹시 우리 솔프로님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지루했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좀 강한 반등 나오면서 이번 주 이어가나가 이제 좀 관건이었는데 코스닥이 이제 셀티르네스키와 같은 시총 대형주들이 아침에 좀 상승하면서 올라가다가 거의 이제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수의 추세도 없었고 뚜렷하게 새롭게 들어오는 섹터 흐름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좀 약간 지루한 장이었다고 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제 오늘이 이제 1분기 분개 실적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장 끝나고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공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에 걸쳐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퀀트나 좀 작업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분기 작업을 서베해서 서베이 해갖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어느 업종 쪽으로 좀 실적이 올라왔나 이런 방향을 좀 찾아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분기보고서 마감일을 앞두고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좀 소강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조금은 소강상태였던 우리 장 그중에도 뭐 여러 테마별로는 움직임이 한번 좀 달랐을 텐데 테마나 뭐 섹터별로 볼 때 우리 박은영 부장님 어떤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뭐 펀더멘털이 움직이는 게 또 아니어서 되게 개인들이 좀 힘든 장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져오고 계신 분들이야 좋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섹터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던 그 인도의 밀수출 제한 계획 때문에 뭐 국내 곡물 관련 계획들이 뭐 엄청 급등을 하고요. 13일 인도 정부가 자국 국민의 안전과 식량 확보를 근거로 밀수출을 즉각 금지하고 정부의 허가 물량을 제외하고는 밀수출을 중단하고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전쟁 이후에 인도네시아나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런 뭐 전세계 곡물 주요 생산 국가의 수출 금지 조치로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도 곡물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양상이고 아마 이번 여름철까지도 식량 문제는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연합 EU나 중국에 의한 세계 3위의 밀생산국입니다. 따라서 인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140만 톤의 밀을 수출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밀수입을 어디서 하냐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대부분 밀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에서 직접 수익하는 양이 크지 않아서 직접적인 피해나 당장 뭐가 힘들어지거나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밀수출 금지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하겠죠. 그렇죠.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도 그 영향을 피해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국내 식량 자금률을 좀 확인해 보니까 국내 식량 자금률은 40% 중후반 정도로 이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자금률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실제 곡물 관련된 자금률은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곡물 자금률도 20%대로 되게 낮은 편이고요. 밀, 옥수수, 콩과 같은 경우에 자금률이 한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국내 곡물 소비가 되게 곡물 가격에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다 개별 종목들입니다. 한탑, 사조동화원, 대주산업,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대한제분, 한일사료, 팜스토리, 효성OMB, 우성, 이지바이오 등등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펀드멘탈보다는 이런 뉴스의 테마가 움직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밀 말고도 우리가 유지 관련된, 그러니까 기름 같은 것이죠. 기름. 이런 게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바라기 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 가격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지난 연말에 비해서 카놀라이오 같은 경우는 18.7% 지금 급등한 상태고요. 팜류는 30.7% 그리고 대두유가 44.1% 그리고 해바라기 시유는 무려 78.3%나 급등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일단 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튀기는 것들은 대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선물 가격 동향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최근 선물 가격 동향을 보면 의외로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3월 초 정점 대비해서 최근에 이러한 육과 관련된 유지 가격 동향이 다소 고점 대비해서 정점 대비해서 15% 정도 약간 하락하는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다소 안정화되면서 절반을 반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게 많았지만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차소 정부 지역으로 좀 국한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던 유지 관련된 가격 동향이 선물 가격에서 다소 좀 진정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재고율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교란 요인이 만약에 발생하면 재고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의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가 없어서 역시 전쟁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더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물 관련 테마 종목 쭉 보시면 아까 부장님이 얼펴 주셨지만 한탑, 사조동화원 이런 주식들이 아마 차트 한번 잘 쳐서 조회해보시면 계속 그 종목이에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나왔던 종목들이고 만약에 사실 저희가 두세 달 동안 계속 공물 관련 이슈는 계속 우상향 했었는데 대부분의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한 두 배 이상 올랐다가 거기서 한 반토막 났다가 반토막 난 자리에 다시 상한가 친다거나 이런 흐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슈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정말 이 공물 가격 상승해서 돈을 버는 기업군들이라고 하면 나오기 좀 어려운 변동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섹터는 계속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테마 매매 위주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미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수급에서 나 혼자 실적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푸튼의 건강 이상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은 갑작스러운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일부 가격들은 해바라기 시유 같은 경우는 78% 정도 올랐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30%, 18% 이 정도인데 주가가 2배, 3배 올라왔다고 하면 그 상승분을 보더라도 다소 좀 과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어땠습니까? 개별 기업들의 호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HLB 관련된 이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셀티론 같은 경우는 이 그룹주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좋지 못했고요. 강세를 보이는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셀티론 그룹들은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HLB가 오늘도 강세를 시현해서 다소 한 3, 4일 정도 급등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이 벌써 4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난 강세죠. 더군다나 아마 대차 거래나 공매도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급 쪽으로도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참의원 주도의 13일 본회의에서 의약품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일동제약이 시현호기 제약과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본 허가와 관련된 의약법안 통과 때문에 기대감이 좀 점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시현호기 제약이랑 같이 합작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일본에서 허가받으면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이슈가 오늘 나온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 날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장티푸스 접합백신인 스카이타이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출용 품목허가를 국내 식품의약품 안정처로 최종 획득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HLB나 일동제약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오 쪽은 투자할 때 좀 유의하실 게 불과 2, 3년 전부터 바이오는 신약의 가치로 인해서 미래에 누가 더 꿈을 크게 키울 거냐 신약 바이프라인의 미래 가치가 얼마냐에 상당히 종목 선택에 집중을 했었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신약을 하는 업체들보다는 숫자가 나오고 밸류에이션 멀티풀이 나오는 의료기기 중심으로 수급이 조금 강화되는 흐름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벌어지고 있는 숫자 중심의 가치 성향의 영업이 성장하는 그룹군이 헬스케어 포트폴리오에서도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저희가 바이오 산업을 한 10년 넘게 주가를 그려보면 어쨌든 이 변동이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초의 바이오 많이 봤을 때가 황우석이라는 분의 줄기세포가 테마처럼 불었을 때 바이오가 붐이 불었다가 그때 VC 쪽에서 자금 쑥 들어가고 또 시세는 결국 꺼졌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호황일 때 스타트업에서 벤처기업 자금 받았던 기업들이 한 7, 8년 뒤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는 2015년경에 다 이제 후보물질 단계에서 임상, 1상, 2상씩 파이프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올랐던 기업들 대부분 보면 한 7, 8년 전에 자금 받아서 R&D를 꾸준히 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2015년, 16년 한참 한미약품 이후에 바이오가 좋았을 당시에 황우석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이 바이오 업계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 투자 자금을 가지고서 계속 R&D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닥에 있는 섹터는 이 자리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파이프라인을 점검을 해서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이 산업은 발전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종목들을 좀 추려가면서 좀 공부를 해봐도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오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남북경협 관련주?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쪽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발발하고 있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되게 갑작스러운 사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통제가 돼서 안 알려진 건지 갑자기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대한 실무 접촉을 공식 제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대감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남북경협이라든지 관련된 마스크, 진단키트, 해열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개별적인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제약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역 간 통제가 불가능한 전파 상황은 아니라고 입장을 고수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특별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연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호응이 없다고 정부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주가들이 대부분 다 윗골을 달고 쭉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녹식자임스나 짐 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조화제학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가다가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윗골을 쭉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모이는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은 괜찮았나요?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지수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세도 이유가 됐고요. 급등세가 이루어지면서 테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테슬라가 5.71%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 루시드는 15%나 올랐거든요. 주가 급등세도 있었는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트위터 관련된 이슈가 또 있죠. 인수 관련해서 이게 허위 계정이나 가짜 계정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트위터에서는 테슬라 관련된 인수 관련된 과정에서 가짜 계정이 5% 미만이라고 계속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실제 보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처음에 인수했던, 하기로 했던 제한한 금액이 너무 커 보이니 다시 한 번 산정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수 관련된 어떤 절차를 조금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맡겨놓은 어떤 대출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90달러인가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마진콜 위기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앨런 머스크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확 밀어버리면 이게 반대 매매가 앨런 머스크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인수를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격을 좀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우려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 오히려 트위터는 빠졌죠. 그런데 트위터보다는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기술주의의 영향은 플러스로 오히려 더 좋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리비안과 류시드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모델의 가격을 다음 달부터 인상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3하고 모델Y 같은 경우에 국내 판매 가격을 약 230만 원에서 530만 원가량 인상하면서 자동차, 전기차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가격 증가를 아직은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소재주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격 증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중에 현대차의 70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대미 투자 발표 기대감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LNF라든지 첨보, 후성 이런 종목들이 오늘 괜찮았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1분기가 영업이익이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네. 영업이익이나 순위익단도 엄청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후성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후성 시가총액이 2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후성이 좀 싼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일진 머티러즈 같은 경우는 되게 기다리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 지역의 신규 시장 개척 및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 이렇게 일진 머티러즈가 좀 캐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나왔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일진 머티러즈에서 나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는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차전지는 지금 확실하게 종목별로 좀 명확하게 갈려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아까 말씀 주신 후성을 포함해서 LNF 같은 종목도 상장이 시장 기대치를 상해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들은 더 이상 이번 분기 나온 실적만 가지고도 마냥 비싸다고 할 수 없는 밸류이션대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캐파만 있었고 캐파를 가지고 시총을 계산해 주다가 PER 계산해 보면 100배, 150배 이랬었는데 이제는 30배 안쪽으로 수익 추정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내년에도 40, 50%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종목이 좀 압축되고 치러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밸류체인을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는 게 확실히 테슬라 향의 물량을 납품하고는 없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서로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서로 경쟁할 때는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 팔리고 있는 이 전기차의 로얄티는 테슬라 쪽이 계속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EV6 같은 종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실제 일본의 실적을 다 발라보면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소재 업체나 혹은 EV6 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다른 시어 대비했을 때 월등하게 지금 일본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는 이 전기차 쪽도 다 같은 전기차인 시기는 지나간 것 같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고객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계속 수익 흐름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셋업체들의 실적을 뜯어보면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상당히 있었죠. 실적이 좋아진 게 원통형 배터리에 파인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